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제가 쇼핑몰을 운영한지가 11년차입니다 그만큼 변해가는 트렌드 속에서 수많은 옷들을 입어보고 코디를 해서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리는게 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코디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신발을 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옷들을 단 하나의 신발로만 코디를 할 수는 없을까 다양한 신발들 중에서 하나만 신을 수 있다면 어떤 신발을 신을까 지인들한테 어떤 신발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고민을 정말 깊게 해보려고 했는데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의 신발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뉴발란스 992 내가 평생 신발을 하나밖에 신을 수 없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뉴발란스 992입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패션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992를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코디를 할 때 보면 노트에 이렇게 적거든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신발이 뉴발란스 992입니다 인생 신발입니다 인생 신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1년째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저는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 한 가지의 스타일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캐주얼이면 캐주얼, 미니멀이면 미니멀한 옷 많이 접해보고 싶고 많이 입어보고 싶고 그것을 저희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마인드거든요 클래식이 유행할 때는 포즉, 알든, 까르미나 유니페어가서 구두라는 구두는 막 다 사보고 샴보드, 골든구스, 루브템, 뉴발란스 1400라인부터 다 사보고 정말 많은 신발들을 샀었거든요 수많은 신발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게 이 뉴발란스 992이더라고요 다양한 스타일링에 학수가 굉장히 잘 되는 운동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로 세트 같은 거에 스포티하고 캐주얼하게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하프 팬츠랑 바람막이랑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미니멀한 수트에도 믹스 매치로 잘 어울리고요 트레이닝하고는 뭐 거의 찰떡궁합이지 최고죠 진짜 제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겨울에 맥코트랑 연청 데님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세미수트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코트랑 베이지 치노랑 환상의 조합입니다 조금 댄디하게 입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귀엽게 덮을 코트에 신어도 굉장히 예쁩니다 미니멀한 자켓에 코디해도 예쁘고요 이 착화감이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발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발들을 신으면 다리 너무 아파요 근데 이 992는 슬리퍼보다 편할 정도로 오래 신어도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 뉴발란스 클래식은 경찰관, 소방관, 우체부 하루종일 서서 일하면서 발에 무리가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안한 신발들을 만드는 게 뉴발란스의 가치와 사상이었거든요 이게 뉴발란스의 장인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완성도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한 3년째 신고 있는데 틀어지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마 구매를 해서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발에 쫙 감깁니다 제가 너무 장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단점을 원래 잘 찾지 않아요 내 돈 주고 샀는데 굳이 단점을 찾는 것보다는 좀 장점을 많이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름에 신기에는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소재 특성상 발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가격, 리셀가, 정식 발매가가 259,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크림에서 보니까 거의 60만 원을 못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단점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100만 원이라도 구매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핸더스킹에서 나온 류발란스 오마주 제품인데 이거는 1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140만 원인가 주고 일본 구매대행에서 샀던 것 같은데 예쁘거든요?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근데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서 잘 안 신게 되고 컬러도 그렇고 오리지널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질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셀가의 값어치는 정말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993이라든지 991이라든지 이렇게 비슷한 쉐입의 상품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대체불가 아무리 비슷해 보인다고 한들 992를 대체할 뉴발란스의 신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신발만 신을 수 있다면 저는 992를 신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한 가지의 신발만 신을 수 있다면 어떤 신발을 신는 게 가장 좋을까? 라는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많이 없지만 이 아래 인스타 아이디로 캡쳐를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윌스토어 쇼핑몰 만원 크레딧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,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